참만남 참문화유산 왕가의 길 왕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코스를 알려줄게 첫번째 코스는 창덕궁, 종묘, 남한산성, 수원화성 화성 육릉과 건릉이야 두번째 코스는 경복궁, 종묘, 김포장릉, 전등사 강화 고인돌 유적지야 창덕궁과 왕실의 정원인 후원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야 수원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이 있어 BTS가 공연했던 근정전도 한번 방문해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강화 고인돌도 꼭 둘러보자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역사여행 왕가의 길에서 왕실의 문화를 경험해봐 다음 주에 만나요 udo Jane